음악 스마트 클린 에어 생활가전기업 주식회사 순수바람을 소개합니다. 2017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주식회사 순수바람은 건강, 안전, 실내를 경영철역의 핵심 과제로 삼아 실내에서 사용하는 생활가전제품 중 바람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회사 이름과 동일하게 순수한 바람만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바람만을 만들고 싶다는 퓨어리즘은 순수바람의 대표 브랜드인데요. 업체 대표가 아이들의 머리를 말려주면서 헤어드라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반 전자레인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연구개발을 해온 끝에 퓨어리즘 드라이어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헤어드라이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써멀 웨이브 세라믹 히터를 개발하여 2019년 퓨어리즘 아이 드라이어, 2020년 퓨어리즘 프로 두피 드라이어를 출시하였고 올해 안으로 신제품 드라이어 및 물을 이용해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 올인원 습식형 공기청정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표 상품인 퓨어리즘 아이 드라이어는 건강 걱정 없이 건조할 수 있는 안전한 두피 드라이어로 미세먼지, 전자파, 라돈을 차단한 산무 테크놀로지를 자랑합니다. 온도 60도의 저온풍 드라이로 열에 의해 쉽게 손상되는 큐티클 층을 보호하며 머릿결 탄력을 개선합니다. 퓨어리즘 프로 전문가용 두피 드라이어는 퓨어리즘 아이 드라이어에서 좀 더 발전된 기술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세라믹 히터가 내장되어 있어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온 건조가 가능합니다. 라운드 브러쉬 누즈를 결합하여 모발 사이사이로 저온 바람이 골고루 전달되어 모발 깊숙한 두피까지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공기청정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리필터를 장착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자파 방사선형을 줄인 것도 특징입니다. 온도 센서로 바로바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하게 1단부터 3단까지 단계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두피 드라이어를 만들기 위해 라돈 테스트까지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순수 바람에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바람으로 두피의 건강까지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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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